최근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마포구는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구청 대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김종호 지부장과 마포구지회 전병만 집회장, 마포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450여 명의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동산 중개업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과 전세 사기 예방 및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구는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로 주민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